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인의 단육이야기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청인의 첫사랑이자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멀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멀로의 원산지는 멕시코 고원에서 넓게 자생하는 에케베리아 속 돌나물가의 식물입니다. 봄, 가을 성장하고 강한 빛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멀로의 번식은 잎꽂이, 자구번식, 시아파종 등이 있습니다. 청인의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초보 여러분께 적극 추천하고 싶은 아이입니다. 멀로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15cm에서 20cm까지 자라는 품종입니다. 물론 더 크게 자라는 경우도 있겠지요. 뽀얀 백분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모든 다육이가 마찬가지겠지만 물주는 주기를 꼭 정해놓고 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2주일, 또 어떨 때는 3주일, 길었다 짧았다 하면 입장이 이쁘지 않게 자란답니다. 물은 꼭 주기적으로 날짜를 표시해 두시고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상 청이네의 최애식물, 멀로에 대한 수다를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예쁜아이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감상하시면서 뒤에 우리 예쁜청이가 나오니까 청이의 애교도 봐주세요.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чив기 어른자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어구 자라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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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이 흔들면 안된다 청이가 흔들린다 아구아구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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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바빠 우리 애기 바빠 하고 좋아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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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애가 흔들고 있어 지금 물 좀 줄까? 나 물 줬어 정인애 가족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 조금은 부끄럽고 낯설고 어색하지만 조금씩 발전해가는 정인애가 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